처음부터 화가 가득 나버렸어. 그렇죠. 이러니까 본질을 다시 보여줬어요. 이거 진짜 분통 터지는 뉴스입니다. 민주당이 개발이익 환수법 상정하자. 그래서 일단 여야 합의를 해야 되니까 토의를 하자. 그랬더니 내가 왜 걷어차버렸어요. 국민의힘이. 개발이익 환수법 상정 거부하겠대요. 이유는? 이유 내가 왜 알려줘야 돼? 아니 이제 말은 안 하지만 토건소력이 자기의 핵심 골간조직인데 거기 베이스가 없으면 자기들이 강물처럼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런 면에서 개발이익 환수법 공산주의도 아니고 열심히 사업해서 개발이익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건데 이익이 안 생기면 개발하겠어? 생각해보세요.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대장동 때문에 얼마나 이재명 시장을 욕했습니까? 그렇죠. 5,503억을 환수했는데도 나머지 4,400억도 환수를 못했다고 그것도 땅값이 올라가지고 실제 예상했던 금액의 2배가 된 거거든요. 이득이. 2배가 넘었죠. 그리고 실제로 참여했던 대장동에 처음에 했던 화천대유부터 성남했던 이 사람들도 그 앞에 물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도대체 1, 2천억이나 나올까? 다 말 빼는 게 좋지 않을까? 이런 생각 계속 했었잖아요. 그러다가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9천억 내지 왜 1조를 못 받아왔어?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왜 1조를 못 받아왔니? 배임 아니야? 4천억을. 그게 배임이라는 거야. 4천억을 못 가져왔네. 배임이래.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. 그런데 그러면 그게 배임이라고 그렇게 흥분하고 개발이익은 환수해야 된다고 막 악을 악을 쓰고 침을 튀기고 하셨던 분들 왜 이 법을 반대하십니까? 왜 이걸 반대하시냐고요? 개발이익 환수법 상정을 거부하고 계시냐고요? 왜? 개발이익이 없으면 사실 국민의힘이나 이런 정치 세력들을 이 토건 세력의 베이스를 깔고 정치를 하는 이 세력들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. 그런 건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마치 그 말은 안 하고 계속 이재명이 개발이익 환수 못한 거는 범죄다. 이 죄명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개발이익 환수법 통과는 막아요. 그럼요. 당연히 막겠죠. 이 사람들. 다만 그 널리 알려주십시오. 우리 그 이후로 우리가 뻔히 누구나 알고 있는데 누구도 말하지 않는 거죠. 이 사람들은. 그리고 그냥 모르세로 일관하는 개발이익이 없으면 자신들이 설 땅이 없어지죠. 기자 여러분 김은혜 의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. 이거 반대하는지. 게다가 이거 아니 솔직히 상정은 해놓고 자기들이 막말로 뭐 다른 논리를 된다든가 해서 반대를 한다든가 할 수는 있겠죠. 상정하면 끝나잖아.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거. 상정하면 끝나잖아. 물론 끝나지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안 하겠죠.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. 지금. 그렇지. 이걸 왜 하겠어요. 그리고 상정에서 반대 토의를 하면 자기가 반대자라는 게 드러나잖아. 이런 걸 좋아하니까. 그렇지. 무기명 투표를 해버리면 모르는데. 그렇지. 반대를 하면 드러나잖아. 기명 투표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토론까지 가면.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. 유튜브에 막막에 딱지 나오죠. 그러니까 이거를 상정 자체를 못 시키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이런 악독한 놈들입니다. 이야. 이게 참.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단적으로 이 스틸 한 장만 보면 이 사람들의 정치의 물적 기반이 무엇이다라는 걸 단적으로 알 수가 있죠. 자. 우리 민주당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계속 밀어붙이기 바랍니다. 그래서 통과시켜야 됩니다. 통과시키지 못하면 대선 지는 거예요. 이거는 사실 또 송영길 대표도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만요. 이 부분에 대해서. 사실 여러 대표를 하다 보면 호불호가 있잖아요.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보면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강경해졌더라고요. 이런 부분에서는 단호히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. 믿겠습니다. 그런 와중에 또 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기금 1조 9,500억 2023년까지 조기 반환하고 그 계획을 퇴임 전에 결제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를 갖고 요글요글 밑에다가 써내요. 그러면서 누군지 몰라도 다음번 경기도지사 되는 사람 똥 밟았다 똥 떠안았다 이러면서 막 악플을 달아. 그 악플들을 보니까 다 매크로야 대부분. 매크로로. 다 눈에 띄는 그 놈들이야. 반한 사람들. 그래서 이 기사를 천천히 들여다봤어요. 웬걸? 이거 칭찬하는 기사예요. 그렇죠. 이건 뭐 미담이죠. 미담. 이걸 이렇게 몇 년입니까? 10년 이상 당긴 거 아니에요? 5년. 2025년에. 35년 계획이잖아. 반환을 한다고 그랬는데. 23년까지 반환을 한다고 그랬잖아. 그러니까 2년을 당긴 거예요. 아니 2035년이라면서. 원래? 아 2035년까지. 12년이나 당긴 거죠. 12년을 당긴 거예요. 12년을 당겼는데. 원래 12년 당기면 그 성남시 다 팔아도 거덜나야 된다고 말해야 되잖아. 그렇죠.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런데 그렇게 당기면서 또 이게 기가 막힌 게 2022년 예산안은 지금 나와 있겠죠? 네. 나와 있겠죠. 그거는 다음 도지사는 건드리지도 못하죠? 그런데 2023년에 조기 반환하게 되면 실제로는 2023년에 도지사가 쓸 예산. 도지사가 새로 들어온 도지사가 결제하고 쓸 예산에는 별로 부담을 안 준다는 거예요. 큰 부담 없겠죠. 2022년에 대부분. 내년에 이미 대부분을 반환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짰다는 겁니다. 그렇죠. 그게 똥을 안 남기려고 한 거 아닙니까? 도지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. 이게 전임. 남경필에는 얼마나 똥을 싸질러 놓고 갔어요? 거기다 그뿐 아니라 당장 예전에 성남시장 할 때 전시장이 이대협 시장이잖아요. 빨간 마우라 하셨던 배우. 그 양반 본의 안에 제가 갔다가 옆집 상가집에 제 친구 아버님 돌아가서 옆에 이대협 전시장 상가집에. 그런데 담당자하고 보좌관 같은 사람이 우린 잘 모르는데 그냥 상가에서 밤에 만났으니까 밤에. 분당서울대병원에서. 굉장히 억울하다. 너무 힘들게 고생하시다. 참 억울하게 돌아갔다.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얘기를 해? 네.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? 미치고 팔자 크게. 처음에 이재명 시장 와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정도로. 야 재정이 파탄나서 달이 없다. 5,300억 갚았어요. 그 정도로 해갖고 그걸 갚아냈잖아. 그러고 나서 성공하고 도지사까지 와서 도지사에서도 지금 예를 들면 이 정도를 퇴임 전까지 반환하겠다는 걸 계속 성공시켜 왔잖아요.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대협 해놓은 걸 생각도 안 하고.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하면 경기도가 망한다? 그럼 경기도 오면 왜 그렇게 지지할까요? 일산대교 무료화까지 성공시키고 마지막에 이것까지 해놓고 나갔다. 대단한 거죠. 그럼요. 별빛정원님 죄송합니다. 식사 중인데 제가. 그건 자꾸 그걸. 변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경기도에서 지금 세수가 꽤 잘 거치고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세수가 잘 거치고 있는데 여기다 총 집어넣은 돈이 2조예요. 2조. 그런데 경기도에서 초과 세수로 지금 2년 정도면 2조가 들어오는 거야. 그렇지. 들어오겠죠. 그래서 그 돈으로 다 먼저 이것부터 갚겠다.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야. 초과 세수니까 사실은 계획 안에 있지도 않은 돈이고. 그리고 그 돈을 갖다 흥청망청 쓰는 도지사들이나 이런 사람도 많은데 먼저 이렇게 다른 뒤에 올 수 있는 도지사에게 부담 안 주겠다고 먼저 갚아버리겠다는 예산안을 짜가지고 사인하고 갔는데 왜 이걸 갖고 욕을 해. 독해력 좀 키워. 자 그러면 주로 어떤 논리로 요구할까요? 그냥 뒤에 오는 사람은 큰일 났더니 이거야. 아무것도 없어. 기사도 안 읽어본 거야. 이걸 이 정도로 갚으면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뒤에 오는 사람은 완전히 독박을 쓸 것이다.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.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. 거짓말 하는 거고. 거기에다가 기본소득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등등 해서 포퓰리오즘으로 선동을 하면서 마구 뿌려대고 있다. 이 점이 되면 완전히 이제 우리는 끝이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이것도 미리 갚으면 몇 조가 들고. 그렇죠. 또 기본소득하고 50만 원,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지금 돈이 어디서 나와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. 일부 또 민주당 안에서 조차도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잘 실제적으로 성공하고 이걸 보여줬다는 걸 증빙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단적인 예 아니겠어요? 증빙한 거예요. 2조를 갚을 수 있다는 거잖아. 경기도 내에서는 완벽하게 제대로 재난기본소득 지불해주고. 다 했죠. 그리고 제대로 모범적으로 갚고 그래서 뒤에 오는 도지사한테 부담 안 주고 잘 정리해서 마지막까지 다 사인하고 임기 마지막 끝내는 그날 밤늦게까지 다 사인하고 그만둔 거 아닙니까? 솔직히 이거 지지하시는 분이나 아닌 분이나 떠나서 사실 이거 잘한 거 아니에요? 이거 칭찬해주는 기사예요 원래는. 잘한 건 잘했다 그러면서 아니 우리 서울시는 왜 이렇게 못하지?